아기 원숭이 키키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. 엉덩이가 아파. 어깨도 아파. 키키가 으앙 울음을 터뜨렸어요. 우리 키키 괜찮다. 아빠 원숭이가 키키의 어깨와 엉덩이를 살살 만져주었어요. 그랬더니 금세 싹 나았지요. 아빠 손은 마법을 부리는 손인가봐요. 아를 만나요. 오늘 만날 글자는 아 아 아 만나요. 아 아 아 아기 할 때 아 아 아 아 아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asti 할 때 아 아 아 아 아 잘 보세요. 하나 둘 아 이제 우리 친구들도 손가락을 위로 들고 따라해보세요. 하나, 둘, 아 한 번 더 써볼게요. 하나, 둘, 아 참 잘했어요! 참 잘했어요! 참 잘했어요!